갑시다 자, 오랜만에 또 니달리 정글로 갑니다 아까 판 했는데 상대 그브입니다 니달리대 그브가 올게요 니달리 너프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프 전이라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니달리를 일단 계속 할거긴 하죠 당연한지 그거는 그래서 벤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풀릴지는 모르겠다 풀리면 개이득이지 맞지? 이달리만 계속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노틸러스가 상대가 소포트인가요? 미도 여기가 방태고 그브정글 그브도 정글이 굉장히 좋지 걸리면 웬만하면 안오는데 오네 이걸 지우지마앙 지우지마앙 풀 빠졌네 온김에 여기 먼저 먼저 깔고 이리로 가야겠다 어차피 3냄 먼저 빠르게 찍는거는 조금 그브 상대로는 조금 안좋을수도 있기 때문에 리신이랑 잭스 리신이랑 잭스 리신이랑 잭스 연습같은거 할때 왠만하면 제가 방송 안하고 연습하고 나중에 방송키고는 연습된 상황에서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연습은 제 혼자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챔프도 계속해서 연습을 할거에요 음 아 우리 칸자킨이 망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못깔았다 개소네 아 뭐야 이거 개망했다 암살리 망왔습니다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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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돼 평캔 해주면서 빠르게 가야됩니다 아 이거 뭐야 진짜 정글링 엉망이네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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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꺼야 이거? 뭐야 이거 정글설명 이거 어떻게 꺼냐 아 개거슬리네 진짜 정글설명 이거 어떻게 꺼? 정글설명 이거 어떻게 꺼? 아이 개거슬리네 진짜 꿀줄 모르지 나도 꿀줄 몰라 공캐는 꺼놨는데 이 부캐가 그 부가 올 때가 됐는데요 그 부가 안보입니다 올 때가 됐는데 일단 와드좀 해줍니다 와드좀 해주고 미드도 와드를 좀 해줘야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부가 여기 와네 간다고 표시해놓고 그 부 3렙 자 빼니까 4렙직으로 빼는거 보니까 그냥 우리도 정글링합니다 뭐야 또 어디가 터지고있는거지 뭔가 터지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초보자 머식이거든 초보자 머식이 표시하는건데 그거 어딨는지 모르겠다 어? 어? 구부가드인데 야 그거를 나한테 던져야지 어디 던지냐 아니쒸 랜턴을 어디다 던져 돌아버리겠네 아쒸 그거 위에서 때리고 있네 아이 미친 어 위에서 던져 위에서 때리고 있어 4그릇씩 개 짧은데 벽에 바짝 붙어있으니까 맞네 굉장히 어이 털리는 상황이지 집을 바로 갑시다 어 할거 없을때는 빠르바이 빠르게 집을 가도록 합시다 이제 한쪽 라인을 조금 봐야될 때가 왔어요 바텀 왠만하면 저는 이제 가진 않는데 바텀 상황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 킬까지 먹혀가지고 조금 많이 힘든 상황 바텀을 풀어주는게 좋긴 한데 딸 수 있을지 일단은 말파이트가 6냅이라서 말파이트가 이제 궁도 있고 바텀을 한번 4인갱을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탑 라인도 약간 밀려있고 와드가 근데 설치가 안되있네 깊숙이 와드가 설치가 안되있어 자 내가 깔아주고 자 여의치 않으니까 미드쪽으로 말파이트가 갑니다 같이 가요 왜냐면 우린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돼 일단 우린 무조건 같이 가야돼 웬만하면 여기 와드네 어디간거야 어디간거야 여기? 까비 쟤는 이제 못온다 쟤는 뭐다 쟤는 뭐다 쟤는 뭐다 쟤는 뭐다 상당히 어이 털리는 상황이지 예 예 예 나이스 헤엘러와라와라와라와라와란 캠이 캠이 Ak 점프는 얘한테 하고 쟤는 쟤한테 맞추는 이게 바로 call 필사블라는 엄청나 오케이 울지말고 용을 먹는 선택 방금도 굉장히 좋았어 웬만하면 저는 똥싸거나 이런거는 거의 없긴하죠 거의 없긴 한데 한 번씩 있기도 하고 그런거 볼려고 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정보 조금 들으자 어? 어까뭐야 이게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창이 여기 통과했다고 이걸? 와 창 진짜 와 이수시계가 아니야 이거 핀셋이야 핀셋 와 이거 뭐 와 이거 뭐 그이 진짜 핀셋이 이 정도면은 아니 통과할 때가 어딨다고 통과할 어이 털리네 어이가 털리네 굉장히 어이가 털리네 7렙 찍어주고 자 쓰레시 가니까 같이 한 번 또 다시 한 번 가봅니다 러시 근데 여의치가 좀 안아 보이긴 하는데 흐흐 히히 해기들 빨리 먹어야지 어이구 또 끼고있네 블루 됐어 됐어 저거는 저걸 못잡니다 불러먹자 버릴거는 또 화끈하게 버리고 포기할거는 화끈하게 또 포기해주고 저간다고 저기를 저간다고? 왜? 나도 일단 갈게 나는 좀 늦는데 궁궁궁궁궁 이쪽으로 그라가스야 궁! 그렇지 에이 이거 왜 안맞냐 아아 그냥 플래시 아 그냥 플래시 큐 꼽고 킬 먹을꺼 그랬다 그냥 지원이 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조금 망설인게 오오오야하오 어우야 죽을뻔했지? 난았네 오예 아직 여기 밑에서 집에 갑시다 안전하게 빵태훈이 알짱알짱거리니까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한번씩 해주세요 메아리 뽑자 됐어 풀템 나왔어 됐어 풀템 나왔어 풀템 나왔어 마나도 이스 게이득 어어 나이스 우와 그분 그분은 푸탑D에가면 못잡죠 예에 아 말파이트야 궁 없네 아아 말파이트 신발이 어 두개 어 쟤 신발 없는데? 말파이트야 니가 훨씬 더 빨라 쟤 니 2단 신발이잖아 쟤 신발 없어 아 아씨 이게 맞아야되는데 아 이게 맞아요 추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레이브즈 한번 살려줬다고 생각하지 불쌍하잖아 어차피 뭐 정글 뭐 내한테 어차피 지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말이야 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맘 편하게 게임을 해요 람머스 한번 털고 싶긴 한데 말파이트 이제 좀 있으면 궁 들어오고 한 한 20초 정도 남았을텐데 다이브가 안만드냐 안만드네 다이브가 만들자 아 아까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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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걸 깔끔하게 잡아줘야죠 덫을 치고 천천히 언제나 말하죠 천천히 자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그부가 여기 다 먹고 아래를 갔다는 얘긴데 갑시다 음 음 아니구나 어허우 좋아 9대2 문판 좋아요 라이너리 조금만 잘해주면 야하 많이 잘해주네 라이너리 조금만 조금만 잘해주면 저런 여러분들 거의 탄력 꽂는 그런 챔프 아닙니까 니달리 여기 있는데 지금 지금 아 위쪽으로 빠졌나 뭐야 어이씨 나 여기 숨어가지고 죽일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레벨 앞서고있네 내가 압박해도 되는거였네 어 여기 핑크있네 이따 지우자 이거 먹고 지우자 눈이 밝아서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눈이 굉장히 밝아요 핑크 지우고 그 그 그래 쟤 오고있고 여기 살짝 숨구요 오자 없다는거 확인했으면은 어 들어가는게 맞는데 어이구 안 맞았네 창이 자 이 와중에 뒤쪽을 보는척 갑자기 뒤쪽을 보고 아하 진짜 노틸러스 왜이렇게 빠르냐 아이소 돌아버리겠네 아 노틸러스 진짜 저거 죽이고싶다 아 깜짝깜짝거리는거 너무 싫어 음 집가네 집가네 집가면은 뭐 저도 집 빼야죠 나도 빼라그냥 그라가서 집가네 라인전 조금 더 하고싶다는거지 어 그리고 상대에게 조금 더 선해보면서 조금 더 이득을 원단얘긴데 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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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안 무모디 무모디 불안하다 무모띠 불안하다 무모띠 어 무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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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쨉니다 어 자 이거 노틸러스 궁이 있기 때문에 빼줘야되요 유미님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왜 끊겨 내가 와이파이 하나 놔주고싶다 집에 이마서에 이날리에 아는거 아닙니까 예y 이마시죠 무딜러스 타겟팅 딱 됐으면 약간 좀 많이 위험했지 빠르게 빼준다니까 일단은 블루도start 나왔고 그냥 저는 집..에 잘 안가죠 집에가는거 별로 안좋아했,어요 무서운 데 여기 있다가 일로 빠지자 일로 만약 온다고 하면은 라모 잡을 수 있지 이마세! 아! 플래시가 없어연 플래시가 없어연 플래시가 없어연 플래시스는 바로 저리로 가가지고 바로 잡았지 그라가스 불먹자 플래시로 빠지는건 뭐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쩔수 없지 이거 불로 안먹네 그럼 내꺼지 뭐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거 빨리 먹고 집 한번 갔다가 태만 후다닥 타올게요 지금 어차피 이거 한 10초? 10초면 다 먹으니까 우리팀 저기서 뭐 이상한짓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울 필요는 전혀 없고 말파도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 이거 나오지? 오오? 게이드 저 핑하를 어디다 박았죠? 핑하네 산나 안산나? 기억도 안나네 저 일단 3킬 3호시 굉장히 잘 콧고 그라가스 5킬 4호시 케이틀린 3킬 이번판은 뭐 우리팀 전원이 다 정신차리고 게임하니까 사람인이라서 이기는거같은 그냥 사람이면 이겨 이게 5대5에서 사람 5명 모이잖아요 웬만하면 이겨 사람이 이제 아니면은 어 못이기는데 사람이면 거의 이기지 어 못이기지 늠문누무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노틸러스 궁때면 못들어가겠다 마치 괜히 갔다가 이거 괜히 궁쳐맞고 이거 풀도 없는데 약간 사릴 필요가 조금 있었고 아 이거 있었으면 이거 타고 둑둑쭉 올라가는데 없었고 이거 얘네들이 구해주러 오면은 이거 끊을게요 와드 뭐야 아직도 못잡았어? 어 어 왜 내가 이걸로 잡냐 너네 잡으라고 일부러 안잡은건데 평타만 쳤는데 힐한테 해줍니다 마나있으니까 초반장글링 조금 힘들어질거 같긴 하죠 어 근데 재밌을거 같은데 벤이 좀 풀리니깐 할만일꺼같은데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신난다아아아 아 어 뭐야 오호오오오오오오오 신난다아아아 나와봐야 알겠지 아 으헤 나와봐야 알겠죠 뭐 에잇뭬거싹이 할oro 세상어떻게살라고 나와보면 다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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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그렇게살아 시원시원하게 나오면 걱정하면 되지 들어가서야 언니먹으라 어차피 뭐 룬이랑 특성 다있잖아 미리 대비돼있잖아 그러니까 뭐 걱정할거 없지 준비해줄것도 없고 어우 쏘렌 나와버리네요 너무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 칼사렌받네